뒤집고자 음 어 탈리아 부패다 아직도 부패물약에 미련을 못버린 친구가 있나? 으잉? 한 대 더 맞아야지 흐흐흐 아 존나 아파 아 너무 아픈데 이거는? 마방론이 없으니까? 아아 아이씨 이거 알고도 맞아줬네? 아아 이걸 못피해 이건 좀 큰일난거 같은데? 아아 어 이거 상대 테리라 이거 먼저 밀기놔 두면 게임 끝인데? 큰일났다 큰일났다 진짜 어 심지어 얘가 올라간다 턼뜨린거 나도 봐야겠다 그냥 차라리 프리징을 당하더라도 갔다 오는 게 나을 것 같아 어 근데 이렇게 하면 안 가지? 이렇게 하면 밀고 가야지 어 어떡해 왕했어요 이럴 때는 진짜 퇴를 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네 아 이걸 어떡한담? 지고 있으니까 막 팀원들이 도와주러 오는데? 쟤 됐다 아 아니 탑도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계속 처맞는 상성이라 어디 한 곳이 여유가 생겨야 되는데 탑이 안 보이네 탈리아 유기어 아 일단 탑은 부러졌고 탑은 부러졌고 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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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하하 하하 열매 먹으러 가는거 같긴 한데 어 죽을거 같은데 형 이마? 어 안돼 이거는 우리 요공이 안망할 수가 없는 구조야 이미 에니피킬링 스프링 더블킬 내려가지마 아 아 안와본데 이거 어 내 풀 쓰는거 보고 쓸걸 어 이게 맞네 오 나이스 살았다 야 걔 노플 Q 없어? 하아 어 스웩스 스웩스 어어? 아니 오공 미친 궁극기 저기서 한번 저걸 더 들어간다고? 진짜 ㅋㅋㅋㅋ 개 좋댔네 근데 진짜 아니 용이 이게 이제는 그 용 다니엘 그거 효과도 높아가지고 이렇게 뺏기면 너무 안 좋은데? 아 나 이거 탈리야 이거 못 피하겠어 거리 바깥에 있자니 너무 많이 빼는 것 같고 와드가 하나도 없네 얘네 지나가다가 또 맞는 거 아니야? 와 이게 중력장 안 걸려? 아 게임이 되게 좋았는데 아까까지는 미드에서 탈리야 딸때는 딱 욕만 아니었으면 아 이건 또 노스펠이라 좀 사려야 되는 타이밍인데 이 부시로 못 들어가겠어 존영 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 안치네 탈리야 집 갔나 보다 텔레포트 탈론이 근데 뒤에 있는데 여기 어디에 리븐이 손이 엄청 보는데 아이고 존영 먹은 것보다 손해를 더 크게 본 것 같네 전용으로 어디 타워 밀어야 되는데 잡아서 궁 없어서 것도 힘들겠고 광은 안 뜯겼다 나 라인 밀고 갈게 아 이거 어 야 이거 탈리야 돌아갔다 탈리야가 여기 뒤에 있어요 월식이네 어 진짜 경로에서 존나 무섭게 하네 누가 전화기 좀 꺼줘 어 오 루젠 튀기는 걸로 대포 먹어줬어 개꿀인데 아이씨 이걸 못 맞추네 여기 제어하던가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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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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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합이 뭔가 탈리아가 너무 좋은 조합인데 아 여기서 할게 없네 미드에서 아 할거면 진짜 잘 덮쳐야 되는데 네 음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아 음 아 얘들 너무 망했다 아 근데 왜 이렇게 이거 하면 쓸릴 것 같지? 너무 쓸릴 것 같은데 이거 하면은 먼저 치면 어? 아 이거 설리야 노플이었는데 아니 이거 퀘넨한테 너무 쓸리기 좋은 구조 아니냐? 먹었네 먹었네 이거 봐줘야겠는데 아니 이게 우리가 깊게 싸우면 근데 케넨 디텔이 이게 너무 위력적이다 케넨이 얘가 너무 센데? 어 살론때문에 사이즈도 힘들고 우파는 지평선 가야될 것 같은데? 어 이거를 그냥 용해서 꽝 싸워야돼? 그러면 그냥 질 것 같은데? 어 이거 죽을 것 같은데 욕심부리면 죽었네 아닌가? 근데 차라리 이렇게 용 전에 죽어서 좀 찢어두면은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내가 볼 땐 4대5로 한번 해야될 것 같은데? 어 이것까지 주면은 근데 타이밍이 너무 안좋긴 하네 타이밍이 너무 안좋긴 하네 타이밍이 너무 안좋긴 하네 어 이거 시야 없나본데? 아니 어 그리고 스킬 템이 안나와 잡템소꺼가지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지평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올려두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집 저거 W 묻으면 주변 시야가 어디까지 공유되지? 별로 안 넓었던 것 같은데 아 근데 상대가 그냥 아싸리 발언도 되겠네. 너무 시간이 후반이라 이건 진짜 안 좋은데? 살아나기 전에 용이 나오는데? 하하 아니 케넨 뒤로 도는 것도 못 보는데 이러면 저기로 돌 것 같은데 이거 케넨 아 여기 있으면은 이거 어 보인다 아 아 아 탈리아 벽 때문에 때리지를 못했네 아 이러면 또 치감도 내가 가야되네? 보이드도 필요한데? 맘 갖고 올리고 보이드 해야겠다 아 아 이게 바다용은 용이 너무 좋은데? 바다용이 이게 독독이 되나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답이 없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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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나마 장로떼 풀은 도네 아 아 이건 또 왜 이렇게 아파 위에서 캔은 내려오는 거 같은데 아 이건 너무 자비 없다 사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